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르고 당하면 피해자, 알고도 당하면 바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당하면 그때부터는 가해자라고, 즉 공범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왠지 공범이 될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려왔다 이겁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남편은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도 나만 사랑해주고 성실하니까 이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인생 망했어.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이면 다 극복되는 거 아니었나? 원제 남편의 도박 비즈로 일상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남편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인데요. 아무리 제 주변을 둘러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편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당신 남편이 몇 달 동안 돈을 안 갖고 있어. 그리고 내 연락을 자꾸 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연락을 한 건데 말이지. 남편한테 분명히 전해요.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진짜 이거 듣고 너무 놀라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 남편에게 연락해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계속 모르는 척 아닌 척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오해라면서. 그러다 제가 막 화를 내니까 한다는 말이 아 그게 내 용돈이랑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돈 좀 빌린 거야. 이럽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물론이고 결혼 전부터 항상 늘 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월급이랑 용돈 관리까지 전부 다 제가 했는데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일단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특히 아니 왜 아내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지 게다가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용돈도 줬었고 또 혹시나 싶어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생활비랑 용돈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제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 여럿 있었고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니란 말이지 좋아 이거 아버님한테 물어볼 거야 이랬더니 아씨 아빠 내가 할게 자기 하지마 이렇게 사정을 해서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이랬더니 이게요 어물쩍 넘어갈 속셈인지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최근 이직을 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배상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다며 시동생한테도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빌려갔다는 겁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최근 찝찝했던 사건도 다 맞춰지고 그 퍼즐이 실은요 몇 달 전부터 부부 통장의 돈이 막 수시로 계속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이걸 반복했었고 무엇보다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이거 저희 남편 이름으로 날아온 등기였는데 그때 부재중이라 우체국 방문 스티커로만 본 거고요 남편한테 이거 뭐냐 확인해봐 라고 했더니 아 별거 아니더라고 그 사건으로 확인도 안되는 그런 번호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또 물었더니 남편 본인도 이상해서 법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설마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냥 믿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하튼 아버님과 통화 후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남편과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뭔가 느낌이 오길래 촉이 오길래 전화를 싹 돌려봤는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돈을 조금씩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고 적게는 막 20, 30 많게는 100, 200 이렇게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다시 남편과 통화를 하는데 이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흘러나오더라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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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좀 그만해라 그래도 니가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악을 쓰고 오니까 그제서야 바른 말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가 같이 대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빚지지 않게 결혼 준비하자고 했거든요 정말 부족한 부분만 쓰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끝까지 대출을 모조리 다 받아가지고 코인이랑 불법 토토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노름을 한 거죠 그리고 다 날렸대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내가 있는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옥이에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한참 전에도 그랬어요 당장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결혼 자금 모을 방법이 없네 이러면서 막 헛소리하더니 나중에 저 몰래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코인이랑 주식이랑 토토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날려 먹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도박 중독 이거 절대 추구도 못 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냥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무편집입니다 왜냐하면 무편집을 봐야 이 쓴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혼미한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리얼리티 남편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이지만 늘 언제나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어서 제가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 내가 이러다가 우리 꽁꽁이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저의 자만심 때문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돈보다 신뢰를 잃어서 함께할 수 없다 우리 서로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제 일상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이 사람과 함께 그랬던 제 소박한 미래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그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많은 좋은 부탁드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여자들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아무리 그래도 나만 사랑하는 다정한 남자 그래서 도박을 해도 결혼을 했어요 폭력을 많이 썼지만 눈깔 밤탱이 돼도 결혼을 했어요 예비 시부모가 저를 막 잡아먹으려 하고 폭언을 했지만 그래도 중재도 안 했지만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등등등 안에 어디 뭐 등신 전문 학원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루트가 딱딱 정해져 있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니까 잘 들어요 너만 사랑하고 진짜 너만 아끼는 남자였다면 도박으로 지 인생 망가지는 거 뻔히 알면서 나랑 결혼하자 이딴 개소리 절대 안 해요 못하죠 사랑한다면서 여자 패는 것도 없을 거고 지 부모가 사랑하는 여자를 학대하기 그냥 놔두지도 않아 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아프니까 내가 맞는 것보다 더 아파 그래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아니 쓴이는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맨날 술 처먹고 여자 패다가 다음날 술 깨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사랑해 이게 사랑이야? 어? 아니면 몰래 여그저그 돈 빌려서 노름하는 게 사랑이냐고 아우 됐다 이런 등신한테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2번 이 와중에도 조언이 필요하다고 진짜 대책이 없네? 아니 이혼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지금? 정말로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고 어이구 3번 아니 뭘 참 묻고 있어 빨리 이혼이나 해요 남편이 아니라 친자식도 도박 중독에서는 못 꺼내줍니다 어디 그 웹툰에 작가 쉬라 도박 중독 가족 이야기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 작가님은 님처럼 남편이 아닌 자기 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완전 다 파괴됐어요 제 말 알겠어요? 4번 스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이런 남편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그런 일 절대 없고 절대 안 바뀌고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나마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그 인간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소금이나 안 돼 왜? 같이 죽어 5번 야 이런 거지같은 꼬라지를 보고도 감상에 젖은 게 아직 덜 당했구만 끝까지 거짓말? 어이고 야 사랑을 안 하니까 꼬라를 치는 거야 사랑하면 꼬라 치겠냐 6번 그래도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애가 있어도 당장 이혼해야지 뭔 고민을 해 좀 더 정확히는 애가 있으면 더더욱 이혼해야죠 7번 옛날 노른꾼들은 자기 처자식도 다 팔았어요 그건 몰라요? 8번 조언이요? 그래요 고쳐가지고 잘 살아봐요 다신 안 하겠죠 뭐 9번 뭐 저번 전에도 그러는 걸 알았다고 야따 이 여자 간도 크네 10번 조만간 쓰니 이름으로 된 등기 날아오는 거 네가 보게 될 거야 추가 댓글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을 때부터 저는 당연히 이혼 결정했던 거고요 당장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 상황 또 무너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혹여나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글을 썼던 거예요 이 지옥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덤덤해질까 싶어서 말이죠 지금부터 단단히 버텨보자 그러려면 조언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뭐 작은 위로라도 그런 게 받고 싶었나 봐요 여하튼 이 글과 댓글은 헤어지기 전에 남편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질타와 더불어 자신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을 지가 어떤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잃게 되는 건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이 부디 앞으로 각자 살아갈 창창한 앞날에 다시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는 교훈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1번 교훈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진짜야 아직 덜 당했어 2번 아니 공유는 뭔 공유를 하겠다는 거야 얼른 도망이라 치라니까 변호사나 만나라고 3번 이 여자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느낌이 오네 남편이 싹싹 빌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러다 임신해가지고 애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일할지 계속 하다가 결국에 평생 도박비 대신 갚아주면서 애 둘 셋 넷 낳고 그렇게 살겠네 뭐 4번 저기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봤어요? 남편비 대신 갚아주다가 결국 살해당한 그거 님 남편같은 인간은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요 불쌍히 여길 필요도 도와줄 의무도 없다고 교훈은 뭔 교훈이야 아니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5번 이 와중에 교훈을 주겠다고? 야 진짜 꿈도 야무지네 깔깔깔깔 있으니 보면은 결국에 남편이 솔직하게 자기 빚을 다 말을 했다라고 했죠 장담하는데 절대 전부 아닙니다 많아봐야 한 20%겠지 옛날에 그 강원랜드 도박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박꾼이 했던 말이 아니고 강원랜드 앞에서 전당포를 하던 사람이 했던 말인데 노름꾼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했거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언제였지? 한 10년 정도 전이었나 강원랜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거기 어떤 도박 중독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노숙자죠 강원랜드 노숙자 원래 경찰이었는데 퇴직금 2억인가 털어먹고 완전 거기 폐인돼가지고 정말 가족들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무당도 했다 그러던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정말 절절하게 울면서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도시락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막 후회가 된다면서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 제작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개가 천선 할 건가 해가지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오랜만에 딸이 돈 30만 원 보내줬는데 그걸로 노름하러 갈 거라고 같이 가자고 이야 나 그래 그 아저씨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으아 산신령님 돈 좀 따게 해주세요 와 이게 노름 중독이구나 정말 와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 말고도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바카라라 그러죠 그걸 공부를 할 거라고 20년 동안 집 한 4채 말아먹고 20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대 그 동그라미 막 쳐가면서 공부하고 이야 정말 여러분 저도 단 한 번도 안 해봤고 할 마음도 없지만 여러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감사합니다 제공 dificil 또 기억나주세요 what i'm supposed to talk about 그 또 그 예 감사합니다